이번 시간에는 자립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Java의 공식 사용설명서를 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Java의 공식 사용설명서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API, 그리고 Documentation, 그리고 Java, 그리고 뒤에다가 버전을 적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것이 Java가 제공하는 뭐랄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품들, 다시 말해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화면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요. 그중에 All Classes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죠? 제가 세보니까 4000개 정도 되더라구요. Class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이 수학과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직접 만들기 싫다.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해보셔야죠. 수학은 Math니까요. Math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것, 바로 Math Class이고, 오른쪽 화면에 Math Class에 대한 상세보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위쪽에 Java 랭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시죠. 이것은 뭐냐면, Math라는 클래스가 소속되어 있는 패키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클래스 잘 모르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클래스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여기 있는 이 Java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클래스 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저 4000개가 그냥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냥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리고 또, 이미 Math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Math라는 이름의 자신의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면, 똑같은 이름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충돌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리, 정돈의 도구, 그것이 바로 패키지라는 것이고, 이 Math는 Java 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에, Packages라고 적혀있죠. 저건 뭐냐면, Java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가지 패키지들의 목록이구요. 몇백개 되겠죠. 그 중에서 검색해보시면, Java 랭 패키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ava 랭 패키지를 클릭해보면, 저 패키지에 속해 있는 여러가지 클래스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ath이고, 또 여러분이 봤음직한 클래스, String도 이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패키지는 서로 연관된 비슷한 성격의 클래스를 모아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클래스는 또 뭐냐? 클래스는 일단 이런 인상을 가지세요. 서로 연관된 변수와 또 Method라는 것을 모아서 거기다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이 Math라는 클래스는 밑에 내려가 보시면 E, 또 Pi라고 하는 변수와 이 밑에 보시면 Method라고 되어있죠. ABS라든지, 쭉 내려가 보면 Max라든지, Min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Method들을 그룹핑한 것이 바로 Math라고 하는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정신없겠죠. 그 클래스들을 그룹핑해서 이름을 붙인 건 뭐라고요? 패키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클래스들 하나하나는 뭐와 뭐를 그룹핑한 것이다? 변수와 Method를 그룹핑한 것이다. 라는 이 이미지를 일단은 인상으로 가지고 계시면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 마무리 하구요.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우리 수업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패키지, 또 클래스가 무엇을 그룹핑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랑 댓글로 한번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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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